뭐지 도대체 뭐니? 진짜 이것만 하고 끝이라고? 아이, 말이 안 돼 궁금하다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있어 내가 봤을 때 진짜? 내가 모든 실마리를 파헤치겠어 맞다, 우리 장미 구해야 되잖아 첫 번째 장미를 구하는 미션이 있겠네 어? 장미 여기 세 개 있네 뭔가 뭐지? 에이, 진짜 왜 그러세요? 괜히 여기다 올려두신 게 아닐 거 아니야 왜냐면 이 떡밥들을 괜히 깔아주신 게 아닐 거 같아 일단 첫 번째 떡밥 이거를 저희한테 나눠주셨다라고 뭐예요? 콘티 저 여기 있었어 왜냐면 이런 걸 괜히 보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것까지 다 약간 계산돼 있었어, 원래 콘티야 제가 해석해볼게요, 뭔가 비밀 있을까? 세로드립 재손여구단질 뭐라는 거야? 돌아보고 올래요? 그럴까? 너무 의심스러워서 못 참겠어요, 형 내가 봤을 때 저기 뭐가 있어? 저거? 계속 찍히고 계셔 야, 잘 생각했다 야, 잘 생각했다 황이 형이 아는 거래요 진짜? 이거 뭔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 여기서 그냥 우리 오프닝 촬영만 끝내고 그냥 차 태우고 보내잖아? 그럼 우리 숙소에 뭐가 있는 거야 에? 숙소 그 정도로 뭐가 있어, 내가 봤을 때 단체 단체예요? 네 네 뭔가 촬영이 촬영 같지가 않은 이런 찝찝한 기분은 뭐지? 일단 저희는 큰일 날아 가보겠습니다 아, 무섭다, 이거 둘, 셋 D1 be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1입니다 Oh, No 아 새로운 이러지 않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심장이야, 진짜 아 아 어떻게 이게 뭐야 어머 갑자기 없던 분들이 나와 네 아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? 아니 카메라 지금 들어오는 속도 봐 역시 cj